해로운 만부 수법들 14가지입니다. 14가지도 이것도 반드시와 떼떼로 가 있죠. 이 가운데 첫 번째 모든 해로운 것에 공통되는 것 14가지에서 어리석음, 양심없음, 수치심없음 덜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뭡니까? 이 어리석음은 무명과 동의어이며 차시조 243조 어리석음에서 그 한 넷째 줄입니다. 다섯째 줄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무명과 동의어이며 모든 해로움의 근원이라고 아비다매에서는 설하고 있다. 그래서 해로운 만부 수법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 모든 해로운 만부 수법이 일어날 때는 항상 함께 일어난다. 청정도원에서는 특징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윤리도덕하고도 맞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고 수치심도 없는 놈이죠. 맞죠? 아비다마도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양심없음과 수치심없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원어로 히리오탑반데요. 이건 우리 대림선임이 특히 양심없음, 수치심없음 이랬습니다.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괴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죠. 맞죠? 내가 나쁜 짓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될 대로 되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극입니다. 타름치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남의 이목을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자신을 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양심없음이라고 하고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됐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그럼 꼭 양심과 수치심이 그런 의미가 국어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빨래에서 히리, 오타바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개 다 아주 있잖아요. 그 뭡니까? 좀 파른 채한 그런 마음가짐인데 우리 양심으로 옮긴 히리는 자기 자신을 팽개치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괴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뭡니까? 자기 뭡니까? 자기 모멸감이라 그런 데면 나쁜 짓을 못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 다 있어요. 나는 칸드패고 내가 나쁜 놈이 되면 되지만 칸드패고 싶지만 그래도 뭡니까? 남의 이목이 있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나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자식들을 부딪히 이런 것 때문입니까? 남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나쁜 짓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수치심은 없습니다. 구분하시겠죠? 히리, 오타바는 자신을 괴하게 여기지 않는 것. 남을 상관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에 우리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쪽 보면 위에서부터 양심에서 수치심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 자신을 중시여기 해놨죠? 자신을 중시함. 그 다음 뭡니까? 충성과 사랑을 중시여김. 그 밑에 몇 짓으로 내려가면 있죠?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중시여겨서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됐죠? 양심이 없다는 것은 이걸 내는 팽이 쳐버렸다는 말이겠죠? 수치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타인을, 남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나 남의 비난 그런 거 두려워하는 것도 되겠고 남을 중시여기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을 수치심이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수치심 없음입니다. 됐죠?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거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아히리, 안오타파 이거는 함께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덜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이 기본적으로 덜 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덜 뜸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강목스님. 됐죠? 붐 덜 떠 갖고 그래서 덜 뜸은 모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초적 동료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런 아랄이 돼야 다 없어집니다. 됐죠? 자기 합리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역할 나타나면 가까운 원인 해놓고 또 넘어갑니다. 탐욕의 세계조입니다. 탐욕, 사견, 자만을 탐욕의 세계조라고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관계되는 거죠. 우리 벌써 담마상간에 보면 탐욕의 동의어 101개를 열과하고 있습니다. 담마상간이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여기 밑에 출처 밝혀놨습니다. 제 2군에 제가 주까지 해서 101개를 제 남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탐욕의 특징은 대상을 거머쥐하는 거라 했습니다. 됐죠?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거머쥐고 땡기는 거 그죠? 역할 나타나면 가까운 원인이 되겠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6쪽입니다. 246쪽 제일 믿으면 사견 DT를 사견으로 옮겼습니다. 4땡견으로 옮겼습니다. 247쪽 제일 위해입니다. 여기서처럼 해로운 만부숲으로 나타나면 잘못된 견해나 그릇된 견해를 뜻하기 때문에 4견으로 옮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DT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나쁜 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견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로운 심소법들에 나타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징 역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같은 거에 자만이 있습니다. 자만은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위반 같은 데서 보면 247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만은 뛰어나다 동등하다 못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과 남을 비교해보는 이 심리현상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부 자만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남보다 뛰어난 것만 자만이 아니고 남보다 못하다고 보는 열등감도 일종의 자만감으로 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화가 남과 비슷하다. 나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그죠? 애들 다 강남 8학군에 댕기고 어머니 선임이 어떻게 저런 걸 알지? 그죠? 그러니까 나도 박지마인이나 비슷하다 나도 이러면 뭡니까? 자만입니다. 박지마인이나 동등하다 됐죠? 동등한 것도 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냄의 내개조입니다. 성냄의 내개조는 성냄 질투 인색 후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성냄 성냄의 특징 역할 나타나면 가까운 논임 밝히고 있고요. 또 넘어갑니다. 성냄 그 다음 질투 그 밑에 보면 질투의 특징 역할 나타나면 가까운 논임 밝히고 있고요. 250쪽에 가면 인색 있죠? 인색의 특징 역할 나타남 이런 게 성냄의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후예입니다. 후예는 중국에서 악작으로 옮겼습니다. 악작을 보고 후예라고 연관이 되는 분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원의가 꾸꾸차입니다. 꾸꾸차를 직역한 겁니다. 꾸는 뭡니까 잘못이란 말이고 꾸자는 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 잘못 저질렀다 아 잘못했구나 옛날 거 생각했죠 아 잘못했구나 잘못 중국에서는 악으로 옮겼고요 했구나 작 악작 됐죠 어려운 말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후예입니다. 됐죠 아 잘못 아 그죠 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죠 하고 나면 항상 후예가 돼요 잘못했구나 악작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251쪽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특히 이 후예라는 용어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만 적용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로운 심소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후회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쁜 거 맞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걸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 역할 나타나면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특징을 보면 25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악한 것을 행해 악작은 뭡니까 여기서 특징이 자기 속을 태우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행하지 않은 것과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슬퍼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심소법들 자체는 다 우리가 해로운 거 나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태의 두 개조입니다. 해태 혼침입니다. 해태 혼침은 항상 우리는 합성으로 나타나며 항상 나타날 때는 같이 나타납니다. 253쪽입니다. 청정도로 보면 제일 밑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해태는 분발이 없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처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혼침은 뭡니까 일에 적합하지 못한 특징이고요 마음의 문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같은 성질이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타날 때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심은 위찍기 차례에서 그죠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해로운 심소법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회의하는 특징을 가지고요 흔들리는 역할을 하고 결정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로운 심소법들입니다.